. 미안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 네? 이미 충격이 크겠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1987년에 도착했고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갇혔다고요, 여기에. 진짜예요? 네. 아... 너무 겁먹... 여기는 오늘부터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된 백윤영.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좀 쉬어갖고 니들보다는 좀 언니란다. 언니가 어딨어요? 같은 반이면 다 친구지. 맞아요. 그래, 뭐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정리를... 아니지? 응. 김혜경이, 이은아, 박유리 니들 김이박 틀이오. 정리는 적당히 해. 저는 학생한테가 또 한 따까리 하다가 걸리면 그냥 확, 어? 예. 1987년 5월 11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내가 알던 과거가 달라지고 있다.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고 주요 용의자, 아니 실제 범인으로 주목됐던 고민수는 이미 경찰에 붙잡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주웠다고요? 이걸 우연히? 대체 뭘 감추고 있길래 그런 얼굴을 하는 거야, 또. 그 꼬물거리던 작은 입. 예쁜 손.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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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라도 만약에 과거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엄마는 꼭 그때로 돌아가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어. 네 그 작고 예쁜 손을. 윤형아 엄마는 잊지 않았어. 그럴 수만 있다면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영원히 윤형이랑 놀고 싶어.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필아 나. 자기야. 아. 눈물. 아래. 아이필아 엄마가 ни니깃을 일로 인하여